아 이거 이거 입 큰거 아 나오는데 이거 봐 이거 저거 해봐 여러분 나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 이제 출소를 한지 얼마 안되서 사회 문명이 너무 신기한거에요 그래서 이런거 가지고 놀는데 아 나 이거 귀엽다 영심이다 영심이 나오는 키디드 같아 손 떼봐 아이 귀여운데 나 이런게 더 귀엽다 손 떼봐 되게 친숙하네 야 반에 이런 애들 한 명씩 있지 않냐 반에 이런 애들 동방신기 좋아하고 피고할때 어 나 아파 이러면서 앉아있고 나 근데 방금한테 드롭바래 요거 왜 내 얼굴만 이렇게 돼? 오빠 얼굴 오빠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서 그래? 너 빼봐 왜 난 인식이 안돼 어이가 없네 아 된다 오 괜찮은데? 저 오빠 얼굴보다 이긴한데 나 양악할까? 야 나 태국에서 이런사람 본적이 있는거 같아 태국 관광갔을때 이런사람 본적이 있는거 같아 사와디 값 가쿵값 동양금 딸라이 라마 동양금 한국전 받아요 사모님 아 다르바라 로렉 로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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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로 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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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싸요 멕시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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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멕시코인 느낌 나지않아? 태국 태국에서 이런사람 본적있지않아? 태국에서 이런사람 본적있지않아? 아 이제 타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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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키키키키키키키키키 많이왔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가야되요 태권연주 가지마 아 아디어스 아디어스 아미고 오우 안타깝다리도 뭐.. 배고파.. 한국에서도 봤어요 마사지해주는 사람 아마 마사지 이런사람들 마사지 되게 잘해 겨.. 결린디... 아니 태국... 태국사람면 약간 목소리가 이런거 있거든 갓 땀양꺽 결린디쎄야 오빠아 아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?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어 중국에 약간 중국 느낌 나지 않아? 아 일본 일본에? 아 일본에 괴짜 박사가 이런거 이렇게 생긴 애들이 로버트 만들어 지인공학다네 안떠고매라 맨차맨차 그거야죠 빠가다야 그라해 어이 겐지 세리자와 아 세리자와 이건 세리자와가 아닌데 이건 새들어 사는 사람인데 이거 옆방에서 기타 엄청 칠구만 강원도 감자같이 생겼네 강원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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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를 안먹어 어디로게 감자를 먹노 야 여기 서울이야 완전 큰 건물 아가씨도 컵나 이뻐 아가씨 이름이 뭐드래요 아가씨 이름이 뭐드래요 아가씨 이름이 뭐드래요 이리 뭐냐고 병 묻잖아 지금 강원도 오빠가 그냥 이 사투로 진행해 그냥 계속 북한사람 아니지 비 북한사람 말투는 이게 아니지 비 다른 말이 있지 비 북강원도는 약간 이런 말투고 이게 북한이지 북한도 사투리마다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습니다 약간 북속 위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투를 좀 사용하는 반면에 좀 중간쯤 내려오면 이런 말투를 사용하기도 하지 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흑 내레 림민구에서 탈주한 김종구 동굴을 잡으러 왔음에 미친생 아 이건 뭔가 뭐 이렇게 생긴 아저씨 있지 않아 부장님들 어? 약간 그거 같다 아오니 같지 않아? 얼굴 인식이 잘한다 어 너도 된다 아이씨 아 얘 틀어냈어 시원하네 너도 얼굴 미쳐봐 너도 된다 약간 퇴근 존나 안 시켜주는 부장님이 이렇게 생겼어 어 부장님 퇴근 좀 시켜줘야 안 돼 약을 해 아니야 퇴근할 사람들 태우라고 야근할 사람들은 야근하게 난 야근하겠네 가는 사람 이름을 적을 거네 인사고가에 반영할 거야 좀 있으면 보너스 나오는데 인사고가에 반영할 거야 집에 가고 싶으면 가봐 어 진짜 막대먹은 부장이다 막대먹은 부장 그런 새끼도 많아 어 이거 되게 입체감 있게 생겼네 아 이거 캠 신기한 거 많다 그대로 뉴스 진행 이게 뉴스가 어울린다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누구도 발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드리는 JTBC 뉴스 김장구 쏘입니다 뭐요? 네? 쏘요 아 죄송합니다 러시아에서 아 중국도 중국에서는 자 우리 중국에서 왔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김인데 이름이 쭈라한다 역사쌤 아 요거는 대리님이다 아까 그 부장님 밑에 있는 대리님 아이 부장님 아 그죠 아니 지금 누가 태그를 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태그를 하신 감장님 아이 저 아이 저 약을 한다 어 다들 다 약을 할거지 그래 그래야지 아이 난 김대리만 믿고 살아 아이 그럼요 부장님 아이 저 부장님 어 어 어 사리가 왔어요 짜자잔 어 잠깐만 근데 나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거 같지 않아 그까? 고탱씨 닮았어 이따 나 고탱씨 어 눈이 눈이 비슷해 두두루두두두 약간 고탱씨 닮지 않았어 두두두두두 눈이 이건 뭐야 아 오빠 아까 이거 재밌는거였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형 직해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더 웃겨 써보잖아 어딨냐 이거 날개짓 해야지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이거 와 이거 재밌다 킴으로 놀기 아 혼자 게스트 해야될 때 이렇게 다행히 있습니다 김정우 씨 사랑합니다 아 여자친구를 소개할게 아 이렇게 해야되겠네 싱크로 쩌네 아 미안합니다 이건 너무한거 같은데 괜찮은데 미안합니다 아 근데 괜찮다 진짜 뽀뽀하는 느낌 나지 않아 쩝 쩝 쩝 무슨 소리야 쩝이라니 와 이건 이상하다 이거 어? 모자이크야? 모자이크 되는거네 어 나시티였어? 응 나세였어 왜 갑자기 옷을 다 벗고 그래 아 잠깐만 아잇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너 말고 다른 애 안 돼 하하하하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좋은데? 반전방송이지 이챈 först 이캐보임도 나도 사야겠음